아 여기는 완도 생태 장보고 기념관 이에요. 근데 이 새들이 물이 빠지니까 새들이 엄청 와있네요. 이거 좀 내려가 볼까? 저 새들이 엄청 와있어요. 장보고 기념관 이에요. 장보고 한상 명예회 전당 여기는 생태 저번에 왔던 때인데 여기 오늘 물이 빠지니까 저 새들이 갯벌에서 물을 먹고 있네요. 엄청. 돌아가서 내려야 되나? 여기 들어간 통로는 없어요. 밑에는 조개 같은 거 많이 있나봐. 새들이 모여가지고 저봐. 새들이 아주 걸어다니면서 물을 열심히 먹네. 저건 갈매기가 아니고 백로 같아요. 백로들이 이렇게 와있나봐. 아 저기 하얗게 많이 있네. 야야 차 온다. 차 와. 아 엄청 엄청 왔어요. 봉자도 있다. 봉자도 있던데. 아 이거 엄청 왔어요. 엄청. 아 갯벌이 드러나 있는데. 아 저거 봐요. 갈매기도 있고 백로도 있어요. 뭐 논밭에 있는 백로도 와있고 갈매기랑 다 섞어있네요. 아 참 풍경 좋네요. 라이브 찍어도 좋겠다. 라이브 찍어도 돼. 응. 나중에 나와서 저기 갈때. 응. 지금 1분 35초인데. 그렇죠? 응. 그렇죠. 응. 감사합니다.